Ask Me My Top 3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배우 활동과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흰색, 검은색, 핑크색 체육, 과학, 역사 축구, 당구, 볼링 타이타닉, 캐치미 불캔, 샤인 강아지 좋아하고요 펭귄? 맨! 리그 오브 레전드 비파, 스타크래프트 저스틴 비버, 마이클 잭슨, 아이유 리그 오브 레전드 Harry Styles, As It Was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My Face 그리고 제 노래 아이유 하쿠다 서바위드 주 포에버 이즈니 넙 투 메이컻 나의 메모리즈 아아아아 5월에 로피시엘 타일랜드에서 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